환영합니다. 영화 감상하세요. 제 티켓이요. 초콜릿 냄새가 나. 사탕을 밀수한 건가? 들어가도 될까요? 사탕은 안 돼요. 응응. 물론이죠. 그만해. 무슨 문제야? 너한테 질렸어. 펀치도 못 느꼈어. 어른처럼 이야기하자. 데드풀. 귀를 봐. 난 카타나를 가지고 있지. 넌 뭐 가지고 있어? 쉬워. 호랑이. 우호적인 싸움이지. 영화관에 못 들어가. 할 없이도 용감하게. 아직 총이 있어. 꼼짝마. 물벌인. 야. 어딨어? 그럴 만한 짓을 했잖아. 어머. 우리 아기. 어어. 베이비풀. 이봐. 이쁜이. 그만해. 데드풀. 야. 어어. 내 짝사랑. 어? 다른 사람이 있어? 아니. 아니. 하지마. 이게 뭐야? 야. 일어나서 싸워. 왜 누워있는 거야? 야. 이게 내 몸인가? 도대체 뭔데? 숨을 안 쉬잖아. 데드풀이 다시 살아나길 바란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야. 일어나. 이거 싫어. 맙소사. 빛이야. 음. 여기 뭐야? 천국 같아. 실례합니다. 저 어디죠? 줄을 서세요. 부를 거예요. 잘못 봤어. 허기. 뒤집어. 저쪽인가 봐요. 안녕 얘들아. 바로 뒤에 있을게. 안녕. 다음. 여기요. 나야. 와. 슈퍼맨. 너의 케이스를 보고 싶어. 내 고양이. 도와줘. 우와. 슈퍼맨. 내가 구했어. 이거 봐. 완전 고마워. 슈퍼맨. 슈퍼맨. 와. 진짜 영웅이네. 내 직업인걸. 천국. 당연히. 안녕. 또 봐. 내 차례. 와. 천국은 멋질 거야. 포도도. 어? 거기는 어디야? 지옥에 가고 싶지 않아. 도와줘. 나도 지옥에 가긴 싫어. 배드풀? 너야. 이리 와. 나? 응. 너. 와. 안녕? 빨리 하고 싶어. 케이스 좀 보자. 어때? 귀여운 그림. 엄청 사실적이야. 뭐? 도움을 요청하는 소린가? 도와줘. 아무나. 내 가방. 조용. 쉽게 할 수 있어. 내가 필요해. 가방 내놔. 내 거야. 우리 우자. 이거 니 가방이야? 여기. 천만에. 아. 엄청난 실수야. 난 결백해. 절 어디로 보낼까요? 지옥 아니면 천국? 이게 무슨 괴상한 짓이야. 야. 안젤라. 방금 무슨 일 있었는지 믿지 못할 거야. 어? 안녕? 만나서 반가워. 신나. 매력 있네. 안젤라. 역시. 더 이상은 캐롭은 없어. 안녕? 또 봐. 나야. 잘 있어. 안녕? 웬스테이. 뭐야? 보자. 보자. 보는 게 아프군. 끔찍해. 어? 큰 아기야. 내가 이결할게. 출발. 그녀는 안 돼. 데려가. 제발. 미안. 친구. 각자 자기가 구해야지. 휴식이 필요해. 15분 뒤에 올게. 세상에. 내가 간다. 말도 안 돼. 하필 지금? 어떡하지? 보안이야. 그들이 아니라면? 응? 나야. 그녀가 아니야. 너. 내 전화에서 떨어져. 나도 만나서 반가워. 기뻐. 기쁘다고. 나도 여기서 일해야 하나? 마지막 기회야. 여보세요? 접수처. 어머. 당신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방금 전화를 받았어요. 내 전화 줘. 그리고 네 자리로 가. 나 어디야? 이상한 곳이야. 소파가 있어. 자리에 앉을게. 어? 어떻게 감히? 무슨 소식이야? 야. 좋아. 사랑해. 안녕. 다음. 와. 나. 알았어. 안녕. 스파이더맨. 난 너의 열렬한 팬이야. 싸인받을 수 있을까? 제발. 물론이지. 문제 없어. 스파이디가 사랑을 담아. 고마워. 처음만 해. 천국연구 환영해. 일곱 번째 천국에서 만나. 물론이지. 기억할게. 케이스도 안 봤어. 야. 데드풀. 야. 방금 훌륭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야. 교윤 스테이 씨한테 사인받고 싶어? 음. 나야. 봤지? 스파이더맨. 아. 눈이 없네. 야. 내 말 들려? 스파이더맨이 여기 있었어. 여기서 나가야돼. 뭘 원해? 꿈도 꾸지마. 악마는 천국에 환영받지 못해. 오예. 고마워. 내 최애 강식. 이제 들어가. 오예. 최대 5분이야? 할 수 있어. 기회가 생기면 꼭 잡아야지. 지옥의 고객 서비스도 이래야 돼. 오예. 내가 다음이야. 간다. 꿈. 예. 아. 그래. 잠깐 쉬어. 쉬지 않고 일했거든. 이봐. 뭐가 문제야? 신성한 빛은 어딨지? 천국 홀의 전구가 타버렸어. 알았어. 사람 불러줄게. 야. 전기공. 제발. 천국으로 와. 맞아. 좋은 생각이야. 그래. 와. 수리공이에요. 천국의 전구를 갈아줄 수 있어? 수고했어. 불이 다시 들어왔어. 언제든지. 야. 뭐해? 미남? 천국에 더 이상 할 일이 없네. 내 전구가 또 타버렸어. 젠장. 지옥처럼 어두워. 아. 지옥 전구를 바꿔줘. 어? 지옥? 그럴 순 없어. 갈게. 야. 어디 간 거야? 여보세요. 지옥의 전기공을 보네. 어. 플럭키네. 이리 와. 귀여운 꼬마. 넌 세상에서 가장 귀엽고 친절한 강아지야. 바로 천국에 갈 거야. 그래. 모든 개는 천국에 가. 나는 강아지를 좋아해. 어? 누구야? 또 귀여운 강아지야. 잘생겼어. 너무 귀여워. 놀자. 앉아. 잘했어. 엎드려. 어? 잘했어. 일어나. 발. 오. 잘 훈련되었구나. 복놀이 할래? 뭔가 좋아. 어? 휴. 따라서기 힘들어. 어머. 나쁜 놈. 너 개 아니잖아. 역시. 진짜 싫다. 불복할게. 지옥에 갈 준비 됐어. 너 잠겨있는 거야? 사건 장난이야? 내가 망했다고 했잖아. 잠깐만. 네 사건은 철저히 조사해야 돼. 어디 보자. 잘 가. 야. 내 가방 어딨어? 쉿. 여깄어. 고마워. 근데 그게 내 거면 강도는 뭘 가져간 거야? 드디어 부자가 될 거야. 가방이 아니잖아. 루저. 고마워. 데드풀. 넌 진짜 영웅이야. 축하해. 천국으로 가는 길을 찾았어. 올라가. 잘 가. 계속해. 영웅. 들어간다. 일어나. 데드풀. 눈 떠. 좋아. 큰 총을 꺼낼 준비가 됐어. 내가 왔어. 키스해. 으. 싫어. 너가 낭만주의자라는 걸 알았어. 안녕. 친구. 무슨 소리야? 내 말이 그거야. 나도 동의해. 범위감 가? 뭐야? 사탕. 안 돼. 내 친구들이 영화관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줘. 댓글에 슈퍼 히어로라고 적으면 돌아올 거야. 제발. 저리가. 여기서 나가라고. 당장. 뭐야. 트립 뭐지? 규칙에 박살되다니. 사탕 안 돼? 순진하긴. 이건 어떠냐? 그러면 안 됐어. 지금 죽 먹히지. 그렇다면 내 망치맛이나 봐라. 뭐야. 기울어져 있던 거야. 얘들아. 들어와. 플랜 B. 제 손에 다할게. 가자. 어서. 더 들어와. 더. 여기. 저기. 거미줄 다 썼다. 완벽하군. 춥지 않게 스웨터나 입어. 우리 돌아올 거야. 안녕하세요. 문제도 없네. 사탕 없죠? 당연히 없죠. 제가 찾아볼까요? 이럴 줄 알았어. 악몽이야. 안나. 여러분. 이 남자 보셨나요? 수배 중인데. 이거? 아니요. 못 봤어요. 전혀 몰라요. 잘 있어. 경찰. 그거 너였어? 별거 아닌 걸로 놀라네. 오. 봐. 나 멋지지 않아? 그치? 안녕하세요. 여기 티켓 가져왔는데. 사탕은요? 없죠. 총이랑. 거미랑. 총에? 곤충에 방망이뿐이에요. 다 법적으로 허용된 것만요. 그렇네. 들어가요. 고마워요, 친구. 잠깐. 이해했어? 마음이 있긴. 따라와. 불버린 씨?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어? 우리 사실 경찰이에요. 그래서요? 이 남자 봤나요? 돌려야지. 맞네. 얼굴 좀 익숙한데. 누군데요? 누군데요? 맞다. 안에 들어갔어요. 좋네요. 다행이군요. 준비. 잡으러 가자. 좀 수상한데? 도넛 받아. 밀라 도넛. 밀라 도넛. 우리 도넛. 바보야 뭐야. 당장 나와. 아. 불공평해. 너, 레이디버그. 나가. 간지러라. 밀라한테 얼른 가야 하는데. 얘들아, 안녕. 저기, 왜 안 무서워하는 거야? 뭐 하는 거지? 멋지다. 바보. 나 바보라고 부르지 마. 알았어. 잠깐. 오, 여기. 미안, 친구. 주머니가 잘못됐네. 여기, 내 티켓. 이리 줘. 뭐야? 사탕? 사탕 안 돼. 쓰레기 도로. 알았어. 문제 없지, 친구. 미안. 콧물이 나와서. 들어가도 될까? 응, 그래. 안녕, 엄마. 루저. 잘 가. 안녕. 처음엔 관심 없겠지. 사탕, 물어라. 잡았어. 아빠한테 오렴. 밀라가 저기 혼자 있는데. 뭐야? 저거 좋은 생각인걸? 넘겨봐. 좋았어. 따라와. 안녕하세요. 여기 저희 티켓이요. 장난해? 사탕 안 된다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 사탕 가져와 버렸는데. 내가 말했잖아. 뭐야? 쓰레기통으로 버려. 잘 가, 사탕. 안 돼. 작별 인사도 못했던 말이야. 들어가요. 내 삶이 전이랑 같을 순 없겠어. 다 망가진 거야. 삶은 잔인해. 잘했어. 가자, 그 외엔. 어, 놓쳤다. 왔구나. 우리 엄청난 계획을 만들었어. 서둘러, 그 외엔. 잠깐만, 당길게. 아무것도 날 통과할 순 없지. 가자, 친구. 잠깐. 스파이더, 넌 끝이야? 지역에서 사는 기분을 선사하지. 오, 이거 바다? 말도 안 돼. 어떡하지? 얘들아, 다이아너마이트가 터지기 전에 좋아요 좀 눌러줘. 5초 남았어. 진짜 웃기다. 어서, 그 외엔. 조금만 타. 내 생각엔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좋은데. 넌 토르가 아니잖아. 여기 두자. 소용없는데? 내가 가려줄게. 안녕하세요. 여기 티켓이요. 사탕은? 아니, 아니, 아니요. 없죠. 이 베프는? 제 말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 전 그냥 여기 있으려고요. 그래, 들어가. 예스. 근데 좀 수상한데, 둘. 안녕. 사탕 어딨어? 금방 올 거야. 미윌니르. 뭐야? 언제 되는 거지? 사탕 배달. 대박. 스키틸즈, 싸워벨트, M&M즈, 트위크, 스니커즈. 반도 남을걸? 뭐야? 사탕 더 줘. 더? 알았어. 그 애니 해결할 거야. 뭐? 사탕 더? 나 이거 못하는 거 잊은 거야? 어떻게 널 옮기지? 사람들 참 더럽다니까. 이상한 망치나 계속 바닥에 두고. M.G란. 어쩌서? 됐다. 일이나 계속하자. 밀라를 위한 리필. 제발, 치과도 보험 되길. 내가 도와줄게. 준비 다 됐어? 사탕은 어디 있는 거야? 어, 알았어. 지금. 어, 안녕. 친구. 네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나가. 음식 안 돼. 그 웬? 이런. 간식 너무 힘들다. 그니까. 어떻게 속이고 들어가지? 누구야? 안녕, 베프. 제드풀 바보 아니야? 안녕, 멋쟁이. 나 들어가도 되지? 그치? 안녕, 자기. 사탕 없지? 없지. 여기서 달콤한 건 나뿐이야. 네 발톱 본거지? 무슨 소리야, 자기? 이런. 얘들아, 보지마. 이건 망신이야. 이럴 수가. 우리 어떡하지? 그 웬? 계획에 있어. 들어가. 간단할 거야. 알았어. 들어간다. 저기, 안녕. 뭐야? 간식은 질려서. 아니, 아니. 절대. 다행이네. 고마워. 아주 불쾌하군. 안녕, 친구. 사탕은? 괜찮아. 그 웬, 얼른 와. 내가 왔어. 간식도 가져왔고. 최고야. 팀, 우리 해냈어. 나도 먹을래. 나도. 뭐야? 영화 끝난 거야? 우리 갈까? 그래. 집에 갈 시간. 고마워, 얘들아. 잘 있어, 불버린 씨. 넌 해고야. 이건 뭐야? 아, 그렇지. 이제부터 병원이니까. 저기, 카메라는 금지야. 슈레더? 슈레더?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나도 몰라. 나도 영화 볼 건데. 간식은 숨겨야지. 안녕하세요. 여기 티켓이요. 간식은 없지? 없어요. 확실해? 어디 볼까? 간식이 확실히 늦게 지는데. 전부 찾아내겠어. 됐다. 이제 들어가도 돼. 재밌게 봐. 내 캔디. 뭘 기다리는 거야? 한 명씩 들어와. 너무 뭐래? 아이를 괴롭히다니. 싸우자. 어? 난 아니야. 뭐 하는 거야? 마이키? 아야, 아야. 너무 아파. 우리 가서 치료하자. 가라, 루저들. 난 누적이야. 야, 마이키. 뭐 하는 거야? 준비됐어? 당연하지. 가장 달콤한 무기를 만들게. 이 껌은 어떤 경호원도 못 알아챌 거야. 내 칼도 업그레이드 시켜야지. 완벽해. 가자. 나쁘지 않은데? 우리 티켓. 간식은 어딨지? 없어. 우린 무기뿐이야. 그래. 무기는 가져가도 돼. 들어와. 닌자 거북이. 아직 들고 왔어? 그럼, 이것 봐. 우바부바. 리본 캔디. 최고야. 완벽한 작전이었어. 뭐지? 우리 티켓. 티켓은 상관없어. 간식 가져가려는 거지? 간식? 아니야. 확인해봐. 벨리 고! 벨리 허! 에이니! 거짓말. 이건 뭐야? 이거? 이게 새로운 무기야. 이런. 적한테 넘길 순 없어. 뭐야? 맛이 섀도우. 멍청한 마스크. 야, 너. 뭐하고 있어? 어서 와. 메스닉 쌍절곰. 이런. 난다. 난다. 너네를 나는 거북이야. 안 돼. 발매기. 저리 가, 새들아. 너네를 위한 게 아닌데. 이런. 내 간식. 아직 배고파. 간식 더 없어? 난 끝이야. 너는? 미안. 더 없다고? 빨리 먹고 싶은데.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우후. 야, 라프? 왜 그래? 마이키는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내가 기압을 놓으니. 슝. 안녕, 여러분. 마이키가 어디로 갔는지 봤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뭐가 어려운 거야? 스니커즈, 하늘, 그리고 새들. 얘들아, 기다려줘. 마스크는 불편해. 하나도. 그거야. 됐어. 여기, 우리 티켓. 간식은 없는 거지? 그럼. 아니, 없어. 다 없지? 우린 규칙을 지켜. 기다려. 여기 간식이라고 써있는데. 이럴 수가. 보물 상자가. 우리 거 아니야. 함정이야. 지금 처음 봤는데? 왜 여기 있지? 이건 무슨 소리야? 많이 들어본 소린데? 폭탄이잖아? 뭐라 하지마. 네 아이디어였잖아. 야, 거기 거북이들. 이리 와. 우리? 알겠어. 여기, 선물이야. 캔디? 규칙 위반 아니었어? 기다려봐. 규칙을 바꿨어. 가지고 들어가도 돼. 안 돼. 멈춰. 얘, 간식이다. 들어가자. 멍청이들. 귀를 막아야겠다. 슈레더 만세. 난 최고야. 나한테 좋은 계획이 있는데. 들어볼래? 간식이 엄청 많잖아. 규칙 위반이야. 못 들어가. 저기 봐. 슈레더다. 어디? 달려. 우와. 어떻게 작동하는 거지? 거북이들에게 또 속았어. 짜증 나. 여기, 에이프릴. 간식 더 왔어. 우와. 정말 고마워. 거기 너. 영화는 거기까지야. 슈레더를 쉽게 보지 마. 넌 아직도 여기 있어? 얘들아, 봐. 이게 뭐야? 새로운 발명품. 캔디 캐논이야. 한번 실험해보자. 너네 말고. 계란 줘봐. 달콤해졌어. 최고다. 나한테 줘. 야, 나도 볼래. 싸우기는. 야, 팝콘 줄어. 다들 따라와. 슈레더. 우리 왔어. 간식은? 당연히 없지. 이건 뭐야? 잠깐, 조심해. 슈레더에게 무기를 넘기다니. 이건 위험하지 않아. 들어가. 슈레더가 최고야. 거북이들, 왔구나. 뭐가 좋았어? 내가 해볼게. 잘 됐어? M&M이 가득 있잖아. 이리 줘. 여기 에이프릴. 맛있다. 행복해. 뭔가 수상해. 간식을 하나도 안 들고 오다니. 뭐야. 좀 지켜볼까? 이것도 채워줘. 잠시만. 이거 신기한 무기네. 슈레더다. 물을 캔디로 바꿔줄게. 신정해. 나라도 지켜야지. 무기에서 손때. 미안. 멈출 수가 없다. 하, 좋은 해결 제기 생각났어. 너 괜찮아? 응, 라프. 너는? 그럭저럭. 마이키? 잠깐, 마이키는 어디 갔지? 마이키가 사라졌어. 여러분, 마이키를 봤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으아, 진저브레드 머리. 슈레더가 이겼다. 뭘 쳐다보는 거야? 너도 줄까? 간식이야. 가져갈 안경도 준비됐어. 준비하고. 가자. 레오, 화이팅. 넵티클. 상관없어. 또 가져온 거지? 아닌가? 이건 뭐야? 안경 좀 씌워줄게. 3D 영화니까. 들어가. 가고 싶은 거 맞지? 음, 그럼. 좋아. 누구지? 병원? 미안. 나 들어온 건가? 그래. 안경은 두고 가는 게 좋겠다. 안 돼. 안 돼. 제발. 캔디라고 외쳐. 실패했어. 아이디어 좋았는데. 눈이나 씻고 와. 마이키, 그건 뭐야? 메눌 곧 알게 될 거야 하나 더 있어? 하수구 전체를 가져오지 그래? 뭐 하는 거야? 잘 봐 우와, 지켜보자 티켓이야 안 닿네 들어줄래? 여기 이제 들어가도 돼? 이건 뭐야? 그냥 메놀인가? 알겠어, 들어가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 그럼 시작해볼까? 얘들아, 빨리 들어와 와, 해냈어 좋아 돈이 들어와, 어서 알겠어 어? 수상해 또 뭔가를 하는 거야 최고다 마이키, 잘했어 거북이들 간식 어딨어? 간식은? 간식은? 캔디? 캔디! 안 돼 소파에 두고 왔다 큰일이야 어, 문제 없어 금방 가져올게 캔디, 여기 있다 안녕 어떡하지? 너무 오래 걸리네 나도 가볼게 도니? 어디 있어? 괜찮아? 난 도니가 아니야 너 괜찮아? 이리 나와 나가서 돌아오지 마 하나 더 줘 하나 더 하나 더 계속 줘봐 여기, 여기, 여기 잘 됐어? 성공이야 이게 캔디라고 생각하진 않겠지? 하하하 임산부 지나갑니다 누가 임산부야? 거북이? 진심이야? 맞아 나 임신 중이야 우와 들어봐도 돼? 뭐라는 거니 아가? 슈레더는 빌런 중 최고야 우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날 알아 좋아 들만하네 들어와 고마워 고마워 재밌었다 최고였어 영화 끝났는데 간식은 안 왔어 에이프림 기다려 좋은 생각이 있어 뭐? 세상에 무슨 일을 벌이는 거야 여러분 닌자 거북이 영상을 더 보고 싶으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얘들아 들어가 레오 마이키 도니 좋아 여기가 우리 기지야 우와 너무 멋있어요 같이 뛰어요 멋진 사진이야 내가 제일 멋져 보이네 에이프릴? 어디 가는 거야? 숨바꼭질 하자 알았어 천천히 가 어디에 숨지? 막다른 골목이야 도망칠 곳이 없어 넌 이제 죽었어 준비해 금방 끝날 거야 안돼 귀여운 토끼 녀석 돌연반 이전 모습으로 돌아왔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특별한 화학물질이 부족하군 더 필요해 충분해지면 돼지를 비밥으로 만들 거야 하하하하 으흐 절망적이군 약품이 부족하군 어디서 구할 수 있지? 여기 닌자 거북이 그들은 돌연변이 물질이 충분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돌연변이 물질을 얻어낼 거야 이 한심한 거북이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하나 둘 셋 준비 됐든 안됐든 간다 너희들? 거북이들이 어딨지? 상자 안에 있을 것 같은데 마이키 토니 네오 라프? 어 세워봐야지 야 얘야 뿌우 조용히 해 좋아 달려 에이프를? 거북이가 여기 있어 아주 좋아 찾아내기만 하면 돼 어디 숨은 거야? 아하 이 거대한 다이너마이트 상자 속으로 기어들어간 게 틀림없어 다 터뜨려주마 뭐야? 왜 안 터져? 아 운이 없군 여러분 성냥을 가지고 놀지 마세요 으 뭐란 거야? 에이프릴 이게 뭐야? 슈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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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야 다시 들어가게 해줘 이제야 잡겠군 어디 숨었는지 알아 붉은 거북 응? 왜 나한테 못 데리고 오는 거야? 책 갚아주겠어 여기 무기네 고마워 가와루저 이루 이루 하지마 좋아 화학물질을 더 얻었어 맙소사 사악한 웃음이야 거북이들 구해줄게 평소에 아 그낭 짠 으 있 제 태 그낭 الج